태어날 때부터 머리 숱이 많았던 아기 시하 아빠의 서툰 솜씨로 베넷머리를 다듬고 이후 단발의 형태가 된 시하머리 아빠가 앞머리도 잘라준 적이 있었죠 아빠 봐봐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잘라줄게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단발머리 완성 시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오늘 시야 어떻게 변신할까요? 가위질 소리가 경쾌하네요 잘생겼다 근데 좀 잘생겨졌는데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어머나 좀 잘생겼지요 아